킹하 자 시각케시판은 빠르게 이제 보는거에요 펜하트 아 어 뭐지? 얼마전에 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아인의 돌격 소총 이야 잘그렸네 어 총이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 아 릴파 기관단 총 벡터 어 벡터네 SMG 여기 ARST AR15 이거 뭐야 게임하다가 본총인데 이것도 음 주르르 저격소총 SR Y2000 야 근데 저격소총 이렇게 앞에가 짧아 이렇게 아 이렇게 긴데 밑에 뭐 다른거 받침대인가 이거 실존하는 총이야? 아하 징버거 샷건 M870 아 어 되게 그림 잘그린다 이분 킹하 어 비창 기관총 하하 아 기관총 어 기관총 굉장히 얇네 근데 음 어 킹하 어 고세구 권총 수류탄 인가봐요 빛나는거는 여기 명암도 있네 디테일이 살아있네 오우 이세돌 스테이터스 소개 끝나지 않았네 아 뭐야 이게 고세구 아 아 이거 그거는 어제 했던 게임 그런거 아냐 화력 사 사속? 체력 명중 관통 치명 회피 기동 아 회피 캐릭이네 회피 캐릭 회피 캐릭 아인의 체력 사속 화력 기동 기동이 매우 느린데 아 그런 느낌쓰 아 그거 있네 사인있네 체력 왜 이렇게 많음 여기 아 컨셉 아트 뭐야 아 스나라 그렇구나 화력 130 음 SMG 사속 101 아 그렇군요 어 야 이거 화력하고 다 좋은데 기동 빼고 깨밀러로 활동중인 포뮤입니다 우아쿠 카페에 이렇게 공개해서 작업한건 처음입니다 사실 원래 아이는 요원픽으로 페네티 한장만 그리려고 했는데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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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는 뭐라구요 고멘이야 아 2부는 공개가 안된거네 아 아 아 아 2부작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굳이 안그리셔도 되는데 귀가 많이 큰데 누구지 음 음 저는 제 캐릭터가 보기 싫거든요 음 어쨌든 감사드리구요 예 예 너무 그래도 퀄리티 좋았다 그쵸 좀 보는 맛이 있는 팬아트였어 이렇게 설정도 있고 깨알 요소들도 있고 아마 이세돌분들이 더 방송에서 잘 봐주시지 않을까요 어 어 킹아 음 잘봤습니다 너무 킹아 땡큐디 비 네 자 에 케ода 음악 음 감사합니다.